피야. 오른쪽 오른쪽, 괄호를 좀 나갔어. 점프차다 할게. 다운 줘야죠. 자리야. 아래야. 아래를 붙인다. 어? 붙었네? 치약해. 원고래 좀 줘. 뭐하세요? 이쪽 보고 있었어. 하나 더 있었나? 어. 반초 붙인 거 조심해야겠다. 다 쏘는 거야? 괜찮아? 내가 이거 왼쪽 1편째 건너가서 반초 봐봄. 오. 오오. 많다 많다. 넘어갔어. 오오. 머리 쏜다. 지금 넘어갔어 그냥? 아 넘어갔어. 반초도 나간다. 반초까지 채워도 돼. 반초 아까 유에지 방향으로 쭉 가고 있어. 어 왜 구덩이 쏠려나? 형 쏜다 쏜다. 죽겠다. 내 머리 위에 바위도 안하니까. 하늘 찍는다 오른쪽. 나 피가 안하니까. 나 피가 안하니까. 나 피가 안하니까. 바위도 안하니까. 바위도 안하니까. 바위도 안하니까. 바위도 안하니까. 왼쪽 바위야. 응. 하나 몰라. 왼쪽 바위 피킹 해줄게. 포 깍. 하나 몰라. 바위 그 자리. 바위 잡았고. 어. 차타 돌아줄게. 근데 내 쪽으로 오는 길에 한 번에 에포 사운드 없었거든? 저거 총소리 아닌가? 아 저 빨먹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? 총소리 안하니까. 아닐 수도 있긴 해 근데. 아닐 수도 있어. 아. 신집 한 번 돌아서 있는지 봐 볼게. 없으면 치우고 단면 봐줄게. 남쪽. 1층 정문으로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온 거 봐줄 수 있어. 잡았어. 이쪽 버그 먹고 와라. 나 플레이어금 먹을게. 응. 아 1번 나무 뒤. 뒷단체. 다가 껴줘. 봤어 다. 베린이 보러 갈게. 나 여기 연막이 없네? 오케이. 기절이야? 나무 하나 그대로 있고 둘이 치마. 이거 내 정면각으로 찍으면 좋아. 오른쪽 아래 구덩에 찍을거면. 응. 신경쓰지마. 오른쪽 아래봐. 아. 오른쪽 아래 바꿔봐. 왼쪽 아래 뛰었다. 살 잃어. 끝 끝 끝 끝. 왼쪽 아래 뽑을까봐. 끝 끝 끝. 반초 올라온거 조심해. 어. 나 쉬해서 연막 끌고 와야겠다. 1번 구덩이 팠을만하다. 붙인다 그냥. 당겨볼래? 겐지에도 붙인거지? 어. 괜찮아 겐지. 왼쪽으로 오겠다. 겐지 왼쪽 아래 구덩이 파네. 내가 그 신경쓸게. 나 뛰는중이야. 왼쪽 그것만 신경쓸게. 나 쏜다 하나. 겐지에서. 나 괜찮을테. 겐지 저거 내가 왁킹할게. 합격. 어. 어. 왼쪽 글라인 두 대 맞춰왔다. 이제 3번만. 선수 잘하도 돼. 다운드 드림맞자. 왼쪽. 어꼈다. 다운드 드림맨자. 내보려는다. 다운드 드림맨자.